오늘의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암송할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민.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장세기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요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런 요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요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민. 성경학자들은 바벨탑이 계단식 피라미드 모양의 바벨로니아 신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지구랏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유프라테스강 유역에는 약 30여 개의 지구랏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인간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단일 언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건축수를 발전시켜서 함께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가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죄는 첫째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홍수의 노아에게 주신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이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퍼져나기 시작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러서는 그 비옥한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편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이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이들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주제넘은 일이고 교만한 일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과 명예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단어는 죄의 본질이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으라고 하는 인간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립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언어도 고립이 됩니다. 변화하는 언어는 공동체의 고립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이런 언어의 혼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제를 가로막지만 성령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벨탑의 사람이 아니라 오순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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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